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6천조원 지금 당장 빨리 입금해. 2. 대만의 올인한 기업들 대가 7일 것. 3. 한국은 놀랍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인구 대국으로 등극한 인도. 애플과 삼성을 비롯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고 있는 가운데 인도 공과대학은 해마다 수천 명의 IT 천재들을 배출해내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해 인도에 IT센터까지 짓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이 인도 천재들의 연봉 최저 3억 원을 제시하며 스카우트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곧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1위 GDP 국가로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IT 인재 양성에 올인한 인도가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며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중국입니다. 애플,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모든 공장을 철수의 인도로 옮겨버리자 중국이 인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즈나트싱 인도 국방장관은 13일 의회에서 사흘 전인 지난 9일 인도 동북부 아로나 찰프라데시주 인근 타왕 지역 국경에서 중국군과 충돌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 군이 용감하게 막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초소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양쪽 일부 군인이 다쳤으나 우리 군은 숨지거나 중산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쪽의 충돌에 이를 만한 행동을 자제하고 국경 주변의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언론들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300에서 400명의 중국군이 국경의 실질통제선에 레이시를 넘어 침범해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양측 군인 일부가 골철상을 당하는 등 다쳤고 인도군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습니다. 더 힌두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부상한 인도군의 수가 20명에 달하고 중국군의 부상자 수는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충돌 현장에 중국군이 600명가량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탈중국을 선택한 글로벌 기업들을 모두 받아들인 인도에 복수하기 위해 인도 북부 아로나 찰프라데시주의 약 9만 km를 짱난장남이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를 향한 중국의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인도 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인들의 대대적인 중국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샤오미는 인도에서 금융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29일 인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샤오미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인도 내 미페이 서비스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페이는 스마트폰 결제 송금 서비스로 2019년부터 인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사용자는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위챗 등 59개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 사용을 금지해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29일 연지 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의 앱들이 인도의 주권, 안보, 공공재서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틀룸버그 등이 전했습니다. 기술부는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에서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박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는 여러 불만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십억 명의 인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정부가 제시한 규제의 명분은 프라이버시 보호이지만 실질적 이유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갈등 악화라는 게 지배적 관측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디지털 업계는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13억 5천만 명의 대국 인도는 디지털 업계에서 놓칠 수 없는 최대 시장으로 틱톡 사용자는 1억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AFP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도 화웨이, 화위, ZTE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인도에 잇따른 대중 조치는 인도군과 중국군이 지난 15일 히말라야 산맥 국경에서 충돌하며 유혈 사태가 벌어진 이후 나왔습니다. 뉴델리 인근에서는 시위대가 시진핑 습근평 국가주석의 사진을 불태우며 적개심을 드러냈고 대도시 샤오미 소미 매장들은 간판을 가리고 영업하는 실정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지금부터 입니다. 중국군이 중국산 자주포를 들이밀며 인도 국경에서 인도군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백몬을 사서 중국군을 쫓아낸 일화는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한 대가 중국산 자주포 10대를 무찌를 수 있다는 시험 결과가 공개되면서 중국군은 불이 낫게 중국산 자주포를 철수시켰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인도 육군이 중국군과 싸우고 있는 나드크에 배치한 한국산 자주포 K9의 모습입니다. 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인 인디언 디펜스 뉴스는 지난달 29일 연지 시간 트위터의 사진 한 장과 함께 중국산 자주포 PCL 191의 성능을 압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라드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며 라드크에선 포병이 결국 승패를 가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누가 더 압도적인 성능의 자주포를 보유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한방에 갈립니다. 중국에 계속해 밀리며 도망만 치던 인도군이 한국산 K9자주포 백문을 갑자기 사들여 이곳에 배치하더니 중국군을 한방에 몰아내는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K9 바즈란은 30초 안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5초 안에 3발을 재빨리 쓸 수 있고 분당 6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1문으로 일제사격기 OT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각 고각을 달리해 연속 사격하는 방식으로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는 사격 방식이죠. 이 때문에 한 번에 한 발씩밖에 발사하지 못하는 중국산 자주포 10대를 한 번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라다크 지역에만 한국산 자주포를 들여놓은 인도가 이번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인도 모디 총리가 한국산 K9자주포에 올라탄 모습입니다. 모디 총리가 K9자주포에 올라타서 한 발언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디 총리가 인도군 전체를 한국산 무기로 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매우 공격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왔는데요. 지난해에는 국방지출 세계 4위로 등극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곧 중국과 공동 2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해 무려 300조 원을 국방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향후 20년 동안 6천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국방비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인도 현지 매체들은 인도 정부가 향후 20년 동안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은 곧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IPRI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13위 2012에서 2016년에서 최근 가파른 속도로 상승했고 수출 점유율도 약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마저 제치고 세계 9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환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기 지원국인 폴란드를 상대로 124억 달러 약 17조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맺는 등 한국산 무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곧 군사대국 2위로 등극할 인도가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하는 순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단숨에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독일, 중국마저 제치고 세계 4위에 등극할 것이라 인도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인도 언론사들이 인도 국방비 예산을 바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정확하겠죠. 러시아 전 총리 미아일 카시아노프는 얼마 전 쿠데타를 일으킨 프리구진은 러시아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줬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도요. 이것은 푸틴 정권 붕괴의 시작입니다. 라며 바그너 그룹 반란 이후 푸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 지원이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산 최첨단 무기는 미군까지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 체계를 미군 앞에서 성능을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미래형 다목적 무인 차량인 아리온스매데리언 SMET 성능을 뽐냈습니다. 아리온스맵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16-2019년에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한 사륜형 보병 전투지원형 다목적 무인 차량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전 현장에서 환자 후송, 물자 운반, 감시정찰, 원격수색, 근접전투 등 다목적 임무수행 용도로 개발됐습니다. 전기차인 아리온스맵은 중량이 2톤급으로 550kg을 실을 수 있으며 1회 충전에 1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데요. 보병부대의 유무인 복합운용에 최적화된 원격자율주행, 장애물 회피, 자율복구, 총성 감지, 차량병사 추종 등 고위험 전장에서 병사 대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펼쳐 보였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아리온스맵은 운영자가 지도에 설정한 경로를 따라 위성항법 시스템 GPS 기반으로 스스로 주행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자 요리조리 피하며 목표지점에 도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열에서 수십엔 떨어진 곳에서 공포탄을 터뜨리자 RCWS에 장착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 총구가 공포탄 방향을 겨넣습니다. 이를 본 주한 미군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박수를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래 만도제 산업을 눌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둠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중국의 시진핑이 새롭게 발표한 국가전략계획에서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고 필요한 경우 물력 사용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전당대회 직후에 발표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대만과의 적대적인 현상 유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만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확인된 중국의 정책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에 대만과 관련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큰 대가를 칠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반도체 기업 특성상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반도체 설계도와 정보를 넘겨받아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TSMC를 비롯한 다수의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이 총집약된 반도체 설계도가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만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며 2위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이 적용된 3나노 공정의 양산을 시작하는 등 기술력만으로 TSMC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 9월 안으로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반도체 장비 배송 문제와 다른 반도체 생산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어 내년 초까지 3나노 양산을 미룬 상황입니다. 작년에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TSMC의 기술진은 3나노 양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하면서 기존의 2년 주기로 신공정을 양산하던 것과 다르게 더욱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3나노 양산은 생각보다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삼성은 지난 6월 3나노 양산에 성공해 이미 고객사들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TSMC는 사업 초기인 80년대부터 위탁생산, 파운드리만을 전문으로 다퉜지만 삼성전자는 2010년대에 들어서며 파운드리의 시장이 커지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후발주자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7년 5월경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하며 5년차의 신생업체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파운드리의 원조 TSMC보다 앞서나간 기술력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업 근황을 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업계 2위이지만 16%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50%대의 TSMC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삼성은 종합 반도체 회사로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삼성 파운드리에게 반도체 주문을 맡기는 고객사들의 반도체 설계도와 성능 향상의 핵심 기술이 삼성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경우 아이폰의 팁제드는 스마트폰용 CPU 생산을 대만의 TSMC에게 전략 맡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기에 CPU 설계도를 삼성 파운드리에게 건네주면서까지 생산을 맡긴다는 건 애플 입장에서 내키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TSMC의 경우는 삼성처럼 중화반도체 회사가 아니리 오로지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하기 때문에 설계도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을 건네주더라도 자신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 점이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은 종합반도체 회사이기어 TSMC를 압도하는 기술력이 있어도 파운드리 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적 보완을 이유로 TSMC를 시장점이율 1위로 만들어준 대가를 톡톡히 치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전당대회에서 더 이상 대만과 통일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마저 중국과 대만을 일국양제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미국에서도 대만 관련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국양제는 중국이 홍콩을 흡수하던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머스크가 뜬금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머스크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첨단 기능으로 대민 TSMC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증폭되어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물력 충돌이 생긴다면 향후 몇 년간 테슬라 차량에 공급될 반도체 칩이 부족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무란해 신차 출고기간이 기본 1년에서 평균 2년까지 늘어난 상황에 중국과 대만의 충돌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부터 컴퓨터 CPU와 그래픽카드를 생산하는 AMD와 엔비디아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만 TSMC에게 반도체 주문을 몰아주며 성장을 이끌어온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10년 가까이 300조 원이 넘는 반도체 투자를 집행했지만 서방 세계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던 반도체 기업들마저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게 유일한 반도체 공급국이 든 중국은 러시아에게 납품하는 반도체의 불량률이 최대 50%에 달한다고 영국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과거 중국산 반도체의 불량률은 1%에서 2% 사이였지만 서방의 제재로 반도체 생산장비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불량률은 0.05%에서 0.1%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 반도체의 불량률이 얼마나 황당한 수치인지 가능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유도무기와 군사장비에 탑재해야 되는 반도체가 부족한 러시아는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의 반도체를 비상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의 반도체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흡수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이 한자리수이며 연간 280조원 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 국가입니다. 반면 중국의 15억 인구에 비해 매우 적은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이 대만과 통일하면 농축된 기술력을 단숨에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도체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설계도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AMD와 같은 업체들은 최첨단 특허와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설계도를 TSMC에게 건네주면서 반도체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만약 대만이 중국의 영향권에 넘어가면 이런 최첨단 급비정보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서반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를 저지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한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땅한 자볼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한 중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우려처럼 중국은 실제로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통일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국제적인 이목이 쏠린 가운데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첨단 방산장비를 적극 돌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늘어난 미국의 방산장비 수요에 대만이 도입하려던 방어무기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몇 년 뒤에 더욱 강한 방위력을 갖추기 전에 현재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여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게다가 중국 지도부에선 반도체 없이는 양질의 성장이 물가능하다고 판단해 첨단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기반 산업으로 깔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제대로 된 반도체 장비조차 반입하지 못하는 중국이 제대로 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란 사실상 물가능에 가깝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반도체 자립을 못하게 된 중국은 성장률의 한계가 와 더 이상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2년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숫자이며 이번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3분기 경제성장률 실적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만약 3분기 성장률이 좋았다면 시진핑 정권의 홍보 차원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전당대회 이후로 성장률 발표를 미웠다는 점에서 시장 예상치를 훨씬 하위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정체되고 출산율도 급격히 낮아지자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하기란 무리라 판단하며 현재의 중국이 가장 강력하고 앞으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대만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흡수 통일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지금보다 시간을 더 끄는 경우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이 발전한 것보다 더욱 커지며 대만의 방어체계 시스템은 더욱 튼튼해지고 대만의 경제력과 국제적인 영향력마저 지금보다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낳게 돼 여러가지로 중국에겐 지금이 가장 빠르고 대만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국제적인 대만 고립 작전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국제연합 운회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외교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운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은 국제적인 분쟁이나 충돌이 발생할 시에 운회 정당한 개입을 받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만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열악하고 지금처럼 대만에게 반도체 주문을 몰아준다면 결과적으로 언젠간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는 앞서 나간 기술력으로 신뢰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만처럼 군사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을 보유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대만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정직한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8월 31일 포천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을지프리덤실드 UFS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미 합동훈련이 축소된 지 몇 년 만에 진행된 대규모 합동훈련으로 천 명 이상의 한국군과 미군이 집결해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한미 동맹이 국권함을 적성국들에게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미군의 기갑 부대가 매우 소극적으로 사격하는 반면 한국군은 신나게 싸대며 포성을 지천해 울리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한국군의 기갑 부대의 모습을 보고 훈련에 참가한 미국 기갑 부대 전차장이 매우 놀랐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도 훈련을 해봤지만 한국군의 수준은 그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극찬했는데요. 또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군보다 한국군이 뛰어나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육군 소속 존 모레노 하사는 미국의 주력전차 M1 A1의 전차장으로 이번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한국군의 K2 전차와 함께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한국 기갑 부대의 기동에 매우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한국 전차들은 야지 기동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홈지를 거의 날아다니는 듯 주파하며 사격하는 한국 기갑 부대의 모습에 미군이라도 이건 따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한국군의 실세 없는 사격을 손꼽았는데요. 한국군의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들은 포탄을 아끼지 않고 마치 실전을 방불케 하는 화력을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사격장에서 K2 전차로 작전을 수행한 한국군과 달리 우리 승무원들은 구달의 훈련 동안 주포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단 두 번째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병사들이 가능한 빠르게 연사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도록 한다. 라고 말하며 한국군과의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문제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갑 부대의 운용실력에 감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사격 훈련을 자주 했다는 것인데요. 탄피도 죽지 않으며 연사로 사격하는 미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군의 탄약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미군이 훈련에 쓸 탄약도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릴 만큼 보급에 진심이었던 미국이 탄약이 부족하다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전쟁이라도 시작한 것일까요? 사실 현재 미국은 전시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탄약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미국 유수의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현재 미군의 탄약 재고가 고갈 상태라는 긴급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155mm 포탄 재고 상황이 불안할 정도로 낮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당장은 미군이 교전을 벌이는 전장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지만 전투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155mm 포탄은 서방의 주력 견인포, 자주포에 쓰이며 현대 육군 활력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군수물자이기에 155mm 탄이 부족하다는 것은 육군이 재기능을 할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군의 탄약 부족의 원인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고 미군은 우크라이나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약 80만 발에 달하는 155mm 포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155mm 국영포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의 폭역에 맞서기 위해 M777, CAESAR, PJH-2000, AHS크래브 등 서방에서 운영하던 155mm 포들을 대는 대로 끌어다 우크라이나로 보냈는데요. 여기에 사용할 155mm 포탈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공수했기 때문에 그 많던 155mm 포탈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155mm 탄을 포함한 탄약의 즉각적인 재생산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미 국방부의 관료주의적 태도로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미 군수업체에 주문을 한다 해도 공급까지 13부터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또 한 번 역대급 군수 지원을 할 것이라 말해 미 군의 탄약 부족은 한동안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탄약 부족 사태가 한국의 한 방산업체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풍산이 그 소문이 주인공입니다. 최근 하나 디펜스, LIG 넥스원, KAI와 같은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매일같이 호예를 외치고 있는 반면 풍산은 별다른 소식 없이 잠잠해 보이는데요. 사실 한국 방산업계의 조용한 강자가 바로 풍산입니다. 한국에서 소비하는 미사일과 같은 유도 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탄약은 풍산에서 생산을 도맡고 있는데요. 한국군에서 소비하는 탄약량만 해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중동과 미국의 수천억 원 규모의 탄약을 대량 수출하며 호환을 맞이했습니다. KF-21로 전성기를 맞이한 KAI의 매출액이 6천부터 7천억 원 정도인데 풍산은 매출 1조 원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풍산만큼 탄약 개발에만 집중하며 엄청난 생산 속도를 보여주는 방산기업은 전 세계를 뒤져도 찾기 힘든데요. 미 국방부에서 탄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는데 발주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풍산에서 탄약을 구매하기 위한 물 및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 가능성은 상당해 보입니다. 한국군에서 소비하는 탄약은 미군의 규격을 따라가기에 미군이 원하는 탄종이 무엇이든 간에 즉각적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군의 비축 탄약량도 충분해 주한미군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한 일인데요. 오래전부터 한국군은 탄약을 비축하는 데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포탄 보유량은 최소 전시 기준 2주치, 평시 기준 20년치 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전시 3일치 분 밖에 비축해두지 않았다는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나며 한국군은 1950년 그날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을 준비해왔다고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화력의 진심이란 걸 보여준 안명 높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07년 당시 주한미군은 냉전을 위해 비축해두었던 전략의 비물자 wrsa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52만 톤이나 되는 탄약을 보관,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국으로 보내버리자니 수송 비용도 막대할 뿐만 아니다. 그 중 절반인 25만 톤이 불량품이 되어버린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이 당시 한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탄약 비축 분량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잘됐다 싶어서 한국군에 2,700억 원만 내고 wrsa탄 52만 톤을 가져가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한국은 흔쾌히 받아들이며 대신 불량품을 제외한 양품 27만 톤의 탄약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불량탄 25만 톤을 두고 미군이 고민하자 한국에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처리 비용을 2,700억 원만 준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군은 공짜로 27만 톤의 탄약을 얻어와 당시 한국군의 생산기한이 오래된 탄약들을 폐기하고 양품의 탄약들로 비축분을 크게 늘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에서 탄약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이유가 국방부에서 이걸 노리고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었죠. 덕분에 한국 무기 수입의 악명이 더욱 높아지게 됐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탄약 비축량 중 일부 품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 이를 소비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한국군이 주력으로 운용하던 M101-105mm 견인포의 탄약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건데요. 무려 320만발로 군 관계자가 세계 선차대전이 일어나도 다 못 쓴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양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를 소비하고 전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105mm 견인포를 차량에 탑재하고 사격 통제 시스템을 추가해 105mm 차량형 자주포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K-105A1 자주포 풍익은 기존 육군이 운용하던 5톤 트럭의 105mm 견인포의 포신을 떼어다 달아 생산비용이 매우 저렴한데다 운용도 간편합니다. 또한 포탄 장전에서 사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4분 30초에서 1분 미만으로 감소했고 운용 인원도 11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K-105A1 자주포가 155mm나 120mm 박격포만큼의 화력을 투사할 수는 없지만 덕분에 창고에 쌓인 105mm 포탄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육군이 받을 포병 화력 지원도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군의 훈련을 칭찬했던 미군은 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한 경험도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군에 비하면 자위대는 군대라고 할 수 없다며 신랄하게 혹평했습니다. 해상 자위대면 몰라도 육군 자위대가 수준 이하라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죠. 최근 자위대의 훈련 도중 큰 사고가 날 뻔한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일본의 90-90 자주포가 전개되던 와중 뒤를 보지 않고 뛰어가던 자위대원이 전차에 깔릴 뻔한 아찔한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다행히 자주포 승무원이 급정거해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전에도 훈련 도중 자위대원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훈련 도중 90식 전차가 전복되어 30대 남성 대원 한 명이 깔려 압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두고 일본의 대형 커뮤니티 ECH에서는 죽은 자위대원을 조롱하는 반응을 보여주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기장 먼 일본에서 일부러 전차에 얽혀 죽는 무능한 일꾼은 필요하지 않아 일본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조롱하는 태도는 역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번 한미 합동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뛰어난 역량을 다시금 세계에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을 계기로 한미 실사격 훈련을 전면 재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적들이 안심하고 잠들 밤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